안녕하세요. 서울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언제부터 영업하셨죠? 재작년부터. 그때부터 일하셨던 분들 인적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 말고는 두 명이 계속 같이 일했어요.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대학생인데. 1997년부터 살인을 저질렀다면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대 중반. 오차림이나 머리형 역시 강박적으로 깔끔할 가능성이 크고 거주지건 직장이건 주변 역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야 차수, 차수요. 야. 저 저 새끼야. 염마! 야, 차수야 나 봐봐. 나 봐봐! 야 차수. 조용하. 이리 와. 이리 와. 터즈, 터즈! ועk! 또 죽인다 놀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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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 당시 선배님들은 개천에서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직진으로 뛰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천 주변을 수색했어 출발점이 틀렸어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조사 여기서 내가 넘어졌어 그때 방향 감각을 잃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뛰어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반대였던 거야 내가 잊고 있었던 기억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하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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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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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였어 이 근처였어